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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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가 아이고 좀 이리 올라갈게요 열쇠 내놔라 열쇠 없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이거 참 곤란해지는데 이거 일단은 테이블 좀 치우자 테이블 좀 치워주세요 어 야 찾았다 천재야 손 내려서 됐다 오케이 이거 아니냐 혹시 손 집어넣어야 되니 아이고 식당으로 가세요 식당이 식당이 직원 유니폼이 좋아했는데 손 올려 May 아 어 여성적인 출력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안통하네 어쩌지? 여성적인 측면? 여성적인 측면이 어? 저 위에 저거 뭐야? 빛나는 거? 저 안에도 빛난다 안 열려? 안 열려? 기다려봐 손 넣어봐 안 나와 내 손 어어어 저 위에 것도 이리와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천천히 아이씨 올라가봐 올라가 됐다 아하하하 올라갔는데 왜 내려와 발 하나씩 올리자 발 하나씩 발 하나씩 발 하나씩 천천히 올리라 자 자 발 자 아이씨 발 올려 발 올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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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라구 제발 올리라구 제발 올리라구 이게 도시 바로 ㅠㅠ 아..으른다 아.. 제발 진심 제발 됐다 아우 천천히 잡아 잡아! 아 됐다 아 됐다 발 낑겼어 발 제발 발 좀 놔두세요 제발입니다 제발이에요 됐다 제발 좀 놔두세요 제발 제발 여자 논실? 여자 논실 어디지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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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아 아 으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윽 헉 헉 헉 시 슉 수 수 수 질 닥 으음 경보? 저 올라,... 눌러는 게 아니네? 바나나 떼우면 될라나? 울리기야 되는거잖아 아 토스길 넣으라고? 아 토스길을 넣으면 되구나 천잰데 자 제대로 집어라 어? 자 제대로 집어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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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게 어우 나도 워낙 돼야 돼 워낙 어떡해? I guess I'll have another TV dinner Probably fish sticks Again You don't have what it takes to fill my shoes I don't know Yeah, 옷만 입으면 문어인지 모르는구나 그러면 안에는 문어인지 아직 몰라? 분명히 아들이랑 딸이 있었는데 왜 문어인지 모르지? 뻥방 진천웅을 만들려고? 그럼 내 전문이지 그건 내 전문이지 I wish the Amazon I don't know You're so clumsy Do you have butterfish fingers?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You're so close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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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여기 아니냐? 아닌가보네 식당 식당! 아 여기 설마 여기로 들어가야되나? 여기 빛이 있어 와 헐 헐 헐 뭐야? 문어 딸은 알고 있었어 헐? 헐 헐 헐 헐 어떡해? 불났어 알케이나 돼 아 진짜 나 이런거 못해 무섭단 말이야 아 나 이런거 잘 못해 무섭단 말이야 석가리가 뭐야? 헐 야 나 불타 불타 어떡해 나 문어숙게 된다 문어숙게 된다고 문어숙게 올라가 어떡해 어 야 떨어졌어 아 참 다시 올려주네 어 이거 오래 걸린다고? 빨리 보여주네 아하 참 조심해서 가면 됩니다 가는 방법 괜찮아요 자 여러분 제가 빨리 깨는거 보여 드릴게요 흐하하 재밋당 재밋당 아 괜찮습니다 문어 아빠는 힘들지 않아요 침착하기만 하면 별 문제없죠 아 죽을 뻔 했지만 살아나는 기적의 순간 여러분의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 좋아요 한번씩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야 나 한번 했는데 이게 어렵다고? 쉬운데? 나 컨트롤 개쩌나봐 물주둥이 어떻게 막는데? 어떻게 막아? 그냥 가서 누우면 돼? 왜 이렇게 말해? 왜 이렇게 말해? 왜 이렇게 말해? 깜짝아 조심해서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침착하게 게임은 침착하게 하면 되요 와 나이스 하하하 꼴 좋다 이 요리사야 어떻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거야 어떻게 하래 안녕 안아준다 헐 눈물 나올거 같애 개 개 쩔어 감동적인 순간이야 헐 용서해준다 그래 이 자식아 친하게 지내자 가끔 문어수케도 좀 주고 알았어 내꺼 나 말고 다른 애들 이 안에 숨겨서 내가 문어라도 좋아? 어? 헐 웃는거 무서워 눈 딸이랑 엄마랑 웃는거 눈이 무서워 뭐야 영화 본다 영화였어? 뭐야 이런 영화 어딨어 이거 이런 영화 어딨어 이거 참 야 영화였어 야 영화였어 이거? 이럴리가 없어 이거 다행이다 못쩔어기 깜짝 Penn 내가 얼마나 힘들겠겠는데 이거 콜라님 마시고 음 맛있군 아 참 뭐야 이거 다 보면 뭐 있나요? 근데 이게 끝이야? 여보 얘들아 가자 여보? 빨리 가죠 여보? 빨리 가요 여보? 여보? 여보 얘들아 아들 아이 나가면 돼요 이제 나 먼저 나가 있을게 나와라 아 이렇게 옥토네드 엔딩까지 어 2시간 8분만에 어 봤네요 근데 생각보다 마지막에 막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쉽게 깨서 놀라셨죠 여러분? 제가 쉽게 깬 것 같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건데 제가 컨트롤 좋아서 빨리 깬 거니까 오늘은 오늘의 방송도 여기까지 녹화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추천 버튼 구독하기 즐겨찾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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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